오아시스 노엘 갤러버가 평가한 뮤지션들 샘 스미스 보기만 해도 병신같다 라디오 헤드 세상이 불운한 것은 전부 동욕끝 탓이다 닌영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 나는 그의 광팬이다 그린데이 나는 펑크를 존나 싫어한다 그린데이 팬들 쪼가라 50센트 입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관중같다 헤드시런 인성은 좋은 것 같은데 과대평가다 마론 파이브 이 새끼들이 공연할 때 화장실을 가겠다 너바나 코트코베인 코트다 여전히 로고막의 미래다 섹스피스톨즈 앨범 하나로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다 카레 화소평가 등 난 그를 사랑한다 에미넴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등 아들 엿같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다 리안길러거 정신병자